이딜리에서 월가의 경고, 최장기 공매도 금지령, 한국 폭락장 위험 직면,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썼죠. 이딜리는 항상 개인들을 겁을 주는데 공매도와 손을 잡고 많이 앞장서는 그런 소식을 많이 전하는 언론이죠. 그냥 말도 안 되는 폭락장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됩니다.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폭락장 같은 후라이 까는 소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폐지해야 됩니다. 5월 3일에도 그때 가면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연장을 계속하면 됩니다. 월가의 경고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폐지 또는 연장을 계속하면 됩니다. 아니면 공매도를 재개를 하려면 지금 발의를 했죠. 민주노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전산화 의무화 이렇게 법안 발의를 설전에 하죠.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법제화를 해서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공매도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계속 막아야 됩니다. 계속 전산화하고 선진국과 같은 지금 공매상환 기간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40% 보증금을 주고 증거금을 가지고 공매를 빌릴 수 있게 하고 그런 작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선진국과 동일하게 그런 제도를 동일하게 만들고 공매도를 열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월가의 경고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일리는 항상 이렇게 세상을 올바르게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항상 공매도의 편에 서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소식들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면 맥쿼리 하락 배팅 지연 누적 해제되는 단기 충격 이런 헛소리를 지적지하고 있죠. 리스크 해지 수단은 한국에서 빨리 철수를 해라 그러면 되죠. 빨리 가라. 너그나라로 발로 뻥 차면서 리스크 해지 수단이 없는데 왜 아직까지도 여기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이러고 있냐 이거죠. IMF 뭐 어쩌고 싶는데 짐 사서 빨리 집에 가라고 하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더 좋습니다. 더 좋다. 이렇게 봐도 지금 이렇게 리스크 해지가 없어서 나간다. 이런 해지 펀드들 다 쫓아내면 되는 거죠. 공매도 계속 금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계속 금지해서 외인들 계속 쫓아내야 됩니다. 계속 쫓아내면 이제 상승 베팅하는 그런 외인들만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증시가 그야말로 선진국 증시와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그동안 이 흐름을 보면 선진국하고는 완전 딴판으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거의 20년 동안에 우리나라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외국인 손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금 지급기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제복을 대선 앞두고 개미 눈치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아닙니다. 지금 5월 13일 되면 또 연장해야 됩니다. 또 연장. 또 연장하면 되죠.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긴 공매하는데 지금 이거를 풀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선진국하고 유사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하든 말든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거의 뭐 우리나라를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공매도 시스템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죠. 조치를 하지도 않고 계속 공매도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한 투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미국 월가 빨리 집에 가라 그러면 돼요. 집에 가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안 빠집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없애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짐 사들고 가라 그러면 개인들이 살 돈이 지금 무지막적이 많죠. 그리고 롱 포지션 투자하는 외인들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해지 펀드 다 쫓아내면 되는 거죠. 금융위원은 최근 공매도 금지를 연장돼 멋져고 쭉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매도 금지에 따라 인위적 주가 지지 정책이 언젠가 불가피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쓰레기 같은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맥커리 투신 운영. 지금 공매도가 없어서 고평가된 주식에 대한 하락 배팅이 지연 누적되고 있다. 이거 지금 공매도 제도를 완전히 고쳐서 해야죠. 지금 이 공매도 불법 공매도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불법 공매도가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빨리 공매쳐서 주가 조작을 하고 싶다는 얘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매도가 없어서 고평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향후 공매도 금지가 해제될 경우에 단기 충격을 이거 지금 제대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될 경우에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계속 금지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해제될 경우에 증시의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공매도 금지를 계속 연장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경대 맥커리 투신 운용. 자 이렇게 누적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해제가 되면 충격이 올 거니까 공매도 금지 계속 하시오. 해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한국 공매 금지가 계속 되는 건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량장이 이어지는데 공매 금지하다. 이 공매 금지를 하니까 그나마 따라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국금융당국의 목표는 시장의 충격을 피하는 것이겠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로 유동성이 급락, 주가 폭락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계속 해라. 금지를 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금지 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금지를 풀면 안 됩니다. 계속 금지를 가야 되죠. 그리고 금지가 아직 안 되고 폐지를 해야 됩니다. 폐지를 해서 해지펀드들 다 집에 짐 싸들고 가라고 하고 지금 블랙록이나 벵가드 같은 이런 롱 포지션 투자자들만 투자하게끔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해지펀드들은 철수할 수도 있다. 빨리 철수해라 이놈들아. 빨리 철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공매도 안 열어준다. 징징거릴 거면 빨리 짐 싸들고 집에 가라고 하면 되죠. 우리나라에 얼신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거다. 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데이터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지금 구라를 금방 들통날 구라를 치고 있죠. 이 보면 기가 막히죠. 누가 써준 거 받아 쓴 것 같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폭락자 위험 징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안 하니까 저런 쓰레기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나스닥이죠. 나스닥 주가를 보면. 지금 2017년도 여기서 보면. 2018년도.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와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코스피 쭉 빠지죠. 코스닥 쭉 빠지죠. 나스닥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죠. 그리고 나스닥 이렇게 쭉쭉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갑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공매도 때문이죠. 공매도 때문입니다. 나스닥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반대로 갔죠. 반대로. 반대로 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코스피도 계속해서 오르지도 못했죠. 나스닥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 올랐죠. 이 공매도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죠. 공매도 금지가 되니까. 이제서야 나스닥 따라가는 부분에. 그래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는 수준이죠. 아직까지 따라가려면 뭐랬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장단을 좀 맞추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열어버리면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는데. 또 우리나라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반드시 금지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저 기사는 쓸데없는 말도 안 된 소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면 해지펀드 다 집에 돌아가도. 이렇게 나스닥 올라갈 때 우리나라 같이 올라가죠. 이런 현상이 계속 올바른 주가의 형태가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공매도를 불법 공매를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불법 공매도를 못하게 전산화를 진행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산화를 해서 이렇게 열더라도 불법 공매도 전산화를 해서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쓴 거죠. 이거는 공매도 금지가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공매도를 자꾸 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공매도를 금지를 하니까 이제 세계 증시 흐름과 발맞춰서 똑같이 흘러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를 여기서 금융당국이 오픈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불법 공매도를 치지 못하게 시스템 전산화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하고 동일하게 증거금 제도 그리고 공매도 상환 제도 그리고 증거금 수준이 150% 이상이 되면 반대매매가 들어가는 그런 제도를 완비하고 그 다음에 열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아주 시장이 돈으로 넘쳐나는 그런 시장이죠. 그런 시장입니다. 공매도는 계속해서 금지를 하면 주가는 계속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고 이게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풀리게 되면 불법을 철저히 잡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완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매도를 오픈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겁을 주는 건데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계속 올라가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일본 증시도 일본 증시가 이 노란색인데 이렇게 가죠. 똑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세계 증시가 이렇게 올라서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공매도를 열었다고 무너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법만 자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 조작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전산화를 해서 바로바로 잡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선진국하고 동일한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제 유기징역하죠. 그런 부분은 그래도 불법 공매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